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? 자유롭게 뽑아보세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? 아 네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못 맞춰? 아 지민씨 너무 겹 근데 나름 잘 때 남준이가 나는 재밌어 나 저거 못 듣겠어요 아 재밌어 좋은 페달에 아 아 지민씨 너무 겹 한 씨름을 한 씨름 세트 준비해주세요 그 친구의 헤어나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도 배고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, 진행해주세요 제가요? 진행을요? 갑자기? 우리 아직 온 메인 뮤직비디오 얘기도 안했어 너무 부드럽다 야 오늘 이제 그